안녕 얘들아. 오늘은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 근데 먼저 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one, another, the other, some, others 이거에 관한 설명이야. 그런데 애들한테 묻기만 하면 제대로 알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쌤이 마음먹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런데 이거 한번 봐봐. 어떠니? 머리 아프지? 재미없지? 막 영어에 관한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려고 하지? 걱정하지마. 나는 이렇게 가르치진 않을거야. 상상을 해봐. 먼저 검은 마술 봉투 하나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어릴 적에 마술쇼를 보면 검은 봉투 안에서 비둘기, 고양이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랬거든? 자 이제 그 봉투 안에는 다섯 마리의 개구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자. white, yellow, green, red, black. 이제 내가 그 안에서 한 마리씩 꺼낼거야. 어떤 것부터 나올지는 몰라. 이때 첫 번째 한 마리는 one을 붙이면 돼. 이제 몇 마리가 남지? 네 마리지. 거기서 또 한 마리를 꺼낼거야. 그러면 another를 붙이면 돼. 이때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고 이제부터는 계속 another로 쓰면 돼. 단 주의할 점은 마지막 하나가 남게 될 때까지 another를 쓰고 마지막에 단 한 개가 남으면 그때 another를 쓰면 되는 것이지. 자 쉽지? 같이 한번 가보자. 검은 봉투에는 다섯 마리의 개구리가 있어요. There are five frogs in the black bag. 하나는 green입니다. One is green. 또 다른 하나는 yellow입니다. Another is yellow. 또 다른 하나는 red입니다. Another is red. 또 다른 하나는 white입니다. Another is white. 마지막 하나는 black입니다. The other is black. 알겠지? 다섯 개가 있을 때를 예를 들어보면 순서는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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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he other를 쓰면 되는 것이야. 자 만약에 네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두 번째는 one, 두 번째는 another. 그렇게 가다가 제일 마지막 한 개가 남을 때 the other를 쓰는 거야. 자 한번 볼까? 자 there are many types of birds in the world. 세계에는 많은 새들이 있어. 자 근데 새가 몇 종류나 있을까? 너무 많잖아. 그치? 자 one is sparrow. 그 다음에 another is ostrich. ostrich는 타죠. 지금 두 가지 겨우 이야기한 거야. 그 다음에 뭘 쓸래? 뭘 쓸까? 자 또 다른 종류 하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뭘 쓸래? 드드드드드드드드. 물론 another이야. 디아더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 종류까지 나열할 수 있으면 다 해버리고 마지막에 쓰는 게 디아더리야. 알았지? 자 이제 그럼 복수로 가볼게. 나에게 개가 백마리가 있어. 백마리. 이거를 네 그룹으로 나눌 거야. 일단 나는 백마리가 있어. I have 100 dogs. 자 여기서 네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지? 어떤 것들은 어떤 그룹은 그레이 하운드야. some are greyhoun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원 대신에 복수 그룹을 나열할 때는 제일 처음에 some을 쓴단다. 그 다음 또 다른 것들은 shepherd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수일 때 바로 두 번째 쓰는 것은 others란다. 조심해야 돼. 항상 others는 또 다른 어떤 것들 이렇게 해서 뜻을 외워놔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은 the others이니까. 자 선생님이 그룹을 몇 개 이야기했지? 아까 네 개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두 그룹을 먼저 이야기했어. 그럼 몇 그룹 남았어? 두 그룹 남았지. 그래서 세 번째 그룹은 또 others를 쓰는 거야. 왜?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래서 others are beagles 이렇게 했어. 이제 나머지 그룹이 남았어. 나머지 그룹 이때 더 를 쓰고 other를 쓸까? 아니야. other는 단수를 쓸 때 the other를 쓰는 거고 복수일 때는 the others 이렇게. 또는 the other를 쓰면 뒤에 복수 명사를 쓰면 돼. 그래서 답은 두 가지인데 the other dogs are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other dogs를 합쳐서 the others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 된단다. 그래서 the others are bulldogs. 실제 문제로 가볼 거야. There are many kinds of animals in the world.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Elephant is one kind. 자, 첫 번째는 하나가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another를 하려고 하는데 another 우리는 순서대로 하면 one 다음에 another이잖아. 근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지금 tiger나 horses나 whales 이렇게 해서 복수 쪽으로 건너뛸 수도 있어. 왜? 또 다른 종류는 아니고 또 다른 종류들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았지? 조심해야 되는 건 나머지가 나올 때만 더야. 그러니까 other kinds are 이런 식으로. other kinds를 줄여서 뭐라 그래? others. 조심해야 돼. other 플러스 복수를 줄여서 others. 그러니까 여기서도 others are tigers, horses, and whales 이렇게 해주면 된단다. 자, 이제 새가 어때? 식습관이 달라. 새가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 Birds have different eating habits. 새들은 서로 다른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새들은 insects을 먹어요. some birds eat insects. 그래서 some이 나왔어, 그지? 또는 이거를 줄여서 some eat insects 이렇게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another를 쓸래? other를 쓸래? others를 쓸래? the other를 쓸래? another는 안 돼. 뒤에 복수가 나오니까 another는 쓸 수가 없어. another 플러스 단수거든. 그 다음에 others를 쓰려면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돼. others는 단독으로 쓰는 거야. 근데 birds가 나왔으니까 other bird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the other를 쓸래? 아니야, 나머지가 아니야. 아직 나머지는 한참 남았어. 그래서 other birds get their food cheaply 주로 from plants. 식물로부터 음식을 얻습니다. 뭐, 인섹스 먹는 거, 그 다음에 식물로부터 양분을 취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겠지. 그래서 others eat only. fish 이렇게. 여기서 the other 하면 안 돼? 그러면 the other 하면 지금까지 나열한 먹는 방식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others로 했어. 그러면 나머지들 이런 식으로 할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나머지들 이러면 단 한 가지 먹는 걸로 다 통일을 해야 돼. 응? 그래서 이거는 계속 others로 갈 수밖에 없어. others나, 뭐, other plus 복수나. 왜냐하면 세상에는 새들이 많은 만큼 먹는 방식도 너무 다양하니까. 마지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마지막은 the other이잖아. 마지막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others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 복수일 때. 자, 또 다른 새들은 죽은 고기를 좋아한대. 여기서 the other birds 하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새들이 전부 다 죽은 고기, 이것밖에 못 먹는 그런 새들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다른 식습관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새들, 나머지가 아직 더 남아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야. 이 책에서는. other birds prefer dead and rotting flesh. 그래서 썩은 살코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해되니 표를 외워야 돼. 먼저 단수일 때는 어떤 순서로 써라. 그 다음 복수일 때는 처음에 속에는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은 뭐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이를 하다가 마지막이 나오면 어떻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잘 외우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덜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좋아요, 구독, 해줘.